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주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다들 치르시느라고 많이들 피곤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은 왜 사승제와 팔정도였을까? 왜 중도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셨다는 것은 전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 고행을 통해서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중간에 고행을 포기하시고 그 내라난자 강변에 있는 어촌마을 촌장의 딸 수자 따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드디어 중도와 그리고 사승제 그리고 영기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준법륜경에 보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석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예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라는 글이 초준법륜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부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뭔가 하면 이 두 가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과 그리고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이 두 가지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초준법륜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구들은 절대 이 두 가지를 가까이 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중도로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드가야에서 사르나스 녹야원으로 이제 길을 떠나시죠. 왜냐하면 당신이 깨달았던 그러한 진리를 이제 다섯 제자 다섯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섯 동료입니다. 언제 동료였나 하면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실 때 그때 동료들이 바로 최초의 다섯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자지만 수행할 때는 같은 동료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드가야에서 사르나스에 있는 녹야원 약 한 250킬로 정도 됩니다. 이러한 250킬로 정도 되는 녹야원을 찾아갑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포교를 하기 위해서 법을 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절에 가만히 앉아서 오는 신도들만 받아서는 안되죠. 그것을 부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다섯 제자를 250킬로나 되는 먼 거리죠. 250킬로 같으면 부산에서 한 대전거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리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지고 당신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250킬로나 되는 길을 걸어서 가신다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신도님들이 포교를 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녹야원에 가셔서 다섯 동료, 즉 나중에는 다섯 제자가 되지만 여기에서 이제 법을 설하십니다. 법을 설하시는데 그때 다섯 제자들에게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렸다라고 해서 초전법륜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단마짜카 빠아타나수다라고도 합니다. 단마짜카 빠아타나수다는 번역을 하면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림 이런 거니까 한문으로 초전법륜경이라고 되어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에 가면 초전법륜을 한 곳에 다메크탑이라는 그런 탑이 서 가지고 있죠. 녹야원 안에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평온하고 평탄한데 거기에서 이제 다섯 제자에게 이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이 다섯 제자에게 최초로 설하신 법이 뭔가 하면 중도입니다. 중도를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승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같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다섯 제자를 전부 다 아라한으로 만들죠. 그런데 다섯 제자 중 한 제자 즉 꽃냔다 안냐 꽃냔다 는 바로 부처님의 중도와 사승제의 말씀만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냔다가 이름이지만 안냐를 붙여서 아 눈이 밝은 꽃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안냐 꽃냔다는 바로 부처님의 중도와 사승제를 듣자마자 바로 아라한이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배운 다음에 다 아라한이 되었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 법도 팔정도입니다. 그죠? 중도죠. 그죠? 중도를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 120살 된 외도 수밧다에게 마지막으로 설하신 것도 바로 이 중도를 설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중도를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처음과 끝을 팔정도로 시작하고 팔정도로 마감을 하셨을까 왜 중도로 시작을 하고 중도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중도로 마감을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이나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는 그 안에 모든 수행법들이 다 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중도 즉 팔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을 바로 중도로 시작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해보셨지만 시간만 보내고 그리고 고생만 하고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중도를 통해서 잘못된 수행법으로 고생하지 말고 자비라는 바탕 위에서 깨달음을 이루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도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통 중도라고 하면 중도는 뭐 또 다른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중도를 팔정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는 수행의 원칙 즉 다시 말해서 양극단을 피해라 극단적인 고통이나 고행이나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육체적 쾌락에 대한 탐닉을 피하라는 그러한 수행의 원칙을 말씀하셨다면 팔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중도 팔정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거룩하게 잘 갖추어진 여덟 가지 길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잘 갖추어진 여덟 가지 길 그 길은 무엇이냐 라고 하시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말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직업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 바르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바르게 마음을 한 곳에 머무는 것 이 여덟 가지를 중도라고 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중도 참 여기에 제과자나 수행자나 모든 수행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과자의 수행법은 어디까지냐 정견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정정진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제과자의 수행방법이라면 출과자의 수행방법은 바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를 여섯 번째 꾸준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출과자의 수행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출과자의 수행법은 마음이 한 곳에 바르게 머물도록 하라 그게 바로 정정이죠. 그리고 정념이 있습니다. 정념은 뭔가 하면 마음을 바르게 알아차려라. 그리고 정정진이 있죠. 정정진은 꾸준히 노력해라. 바르게. 그래서 팔정도 중에 위에 여섯 가지가 제과자들의 수행방법이라면 밑에 세 가지 정념 정정 정정진은 바로 출과자들의 수행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초준법령경에 보면 중도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는 번뇌를 멸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번뇌를 멸하려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바르게 꾸준히 노력하고 바르게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르게 마음이 한 곳에 머물도록 해라. 라고 초준법령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준법령경에서 부처님께서 왜 최초로 중도를 설하셨을까 그만큼 중요한 제과자와 출과자를 위한 수행법이 바로 팔정도에 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중도를 어느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셨느냐 부처님의 마지막 대반 열반경에서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수받다여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하셨던 말씀에서 우리는 팔정도가 어느 만큼 중요한 건지 즉 팔정도는 중도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행법을 말씀하셨다면 중도는 수행의 원칙을 말씀하셨는 거기 때문에 중도와 팔정도는 같은데 이 팔정도를 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느냐 팔정도가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최초의 설법에서도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팔정도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중도는 뭐냐 자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배웁니다. 뭐 주식을 하면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요즘 비트코인 많이 하죠. 뭐 코인 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코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배우고 아니면 또 경매를 배우면 경매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초와 최후에 말씀하신 바로 이 중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깨달음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중도 즉 팔정도라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산법인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이 중에서 저는 단언코 팔정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팔정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러한 바른 열반으로 인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부처님의 최초 쓸법은 왜 중도일까 라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5월달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지냈고 이제 우리 주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주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고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이 오신 이 5월달에 어떻게 조금 더 자비와 그리고 보시를 이렇게 조금 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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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